안녕하세요. 피트니스계의 이국종, 피트니스계의 박찬호. 점점 별명이 늘어나만 가고 있는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헬린이 여러분들께 간단하면서도 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하는 즉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7가지 습관 가실까요? 첫 번째, 트레이닝화를 신어라. 좋은 트레이닝은 신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나요? 간혹 스쿼트를 할 때 이지부스트나 에어맥스 같은 쿠셔닝에 강한 신발을 신거나 러닝화를 신고 트레이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쿠셔닝이 강하고 밑창이 굴곡진 이런 신발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에는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는 운동을 할 때 밑창이 단단하고 편평한 트레이닝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체 운동할 때 컨버스나 반스 경우에 따라서는 리프팅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어울리는 예쁜 옷을 입어라. 회원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엉망진창 핏과 재질의 회원복을 입으면 안 그래도 헬린인 여러분들의 몸이 더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근육남이나 쭉박녀들이 입는 민소매나 레깅스를 입기는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맵시도 살고 내 몸을 객관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왜 하나요? 자존감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회원복 입어서 주눅 들지 마시고 꼭 맞는 예쁜 운동복 하나 사 입자고요. 그리고 그 운동복을 원아름 가방에 넣어 메고 다니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보고 계시죠? 세 번째,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 많은 트레이너들과 전문가들은 운동 전 스트레칭보단 운동 후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 운동 전 스트레칭보다는 운동 후 또는 평상시 스트레칭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지어 몇몇 연구에서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상 위험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고강도의 운동으로 꽁꽁 수축해서 짧아지려고 하는 근육을 평상시에 스트레칭으로 좀 늘려주시고 가동 범위를 늘리면서 더 크고 강한 근육을 만듭시다. 좋은 스트레칭 또는 요가 동작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관련 영상 참고하세요. 네 번째, 3대 영양소를 확인하고 두루 섭취한다. 한국인의 밥상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소가 지나치게 탄수화물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를 먹고 나서 다시 쌀밥을 볶아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달달한 음료와 함께 케이크를 먹는 이러한 식습관은 탄수화물 중독이 염려되는 건 물론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다시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은 더 줄어들고 탄수화물은 더 남아돌아 지방이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적절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섭취 비율은 5대 3대 2니까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 물을 많이 마신다. 하루 2리터의 물을 섭취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운동 중에 흘리는 다량의 땀과 높은 신진대사율로 인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요. 운동 전 그리고 운동 중 운동 마치고 난 후 여러 번에 걸쳐서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 관련 많은 전문가들은 충분히 물을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라고 전합니다. 소변 색깔이 진하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맑다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금주한다. 제일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알코올 섭취에 해로움과 금주가 주는 이로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하지만 금주의 최대 단점은 아무래도 여성들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이별한다. 농담이 아니고요. 시련은 근육을 만들거나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인생에서 프로 선수로서 열심히 운동하는 지금을 제외하고 가장 열심히 운동했던 순간은 제 기억으로는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해보던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실천해도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일곱 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당장 실천해보시고서 건강해지시고 강해지시고 그리고 몸도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현이었습니다. 김승현이었습니다. 김진아였습니다. Q.A.V.S.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주인은 그의 주인입니다.